비옥한 평야를 품은 전라남도 한평. 여기 특별한 농법을 택한 귀농 5년차 농부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맛과 향이 우수한 유럽 상추를 재배하는 농법인데요.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과감하게 신농법에 도전한 부부. 잘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다. 딱 두 판 잡고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한 개 좋은 일이다.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피곤해 보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부.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이거 하나 더 가져가셨지? 아니요. 집집받아 하나씩. 자칭 홍보반장 아내 덕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상추가가 가나요? 물고기와 상추처럼 찰떡궁합인 상추부부의 끊임없는 귀농 도전기. 함께 들어보실래요?